오늘은 잽 사운드 천천히 가 쟤 주면서 옆으로 때려봐 천천히 안 돼 자세 낮추고 붙이도 낮춰 후에 붙을 때는 타이크를 탈게 통통통해 봐 옆으로 쟤 주면서 옆으로 때려봐 순간적으로 딱 주고 쑥 땅 바디 태아봐 바디 쟤 주면서 옆으로 공격해 마지막 히트는 만들어봐 쟤 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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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밑에 타고 올리고 더 힘 빼고 쳐봐 힘 빼고 편하게 타이밍 연습해 타이밍 앞선 견제하고 상대 공격할 때 체크 바디 한 번 해봐 가볍게 툭 그래 또 툭 그래 딱 봐 상대 공격 패턴 읽어 가볍게 툭툭 치다가 봐 안 던져도 내밀어 그렇게 하면 안 던져도 내밀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던져도 내밀어 내 말은 안 던져도 내밀어 그렇지 어퍼랑 바디도 쳐보고 짧게 자 거기 숙이고 자세히 낮춰야지 그렇지 천천히 하면 된대 서있으면 밀린다 자세히 낮춰야지 어이 앞에 들어가게 쳐야지 그렇지 여기 내 호흡하고 계속 건드려줘 배랑 속도 안다 다리 째게 한 속도 안 돼 밀린다 떨어지는 데 카드에 시행쓰고 아 거기서 밀기만 하면 안 되는게 되냐고 팔았지 넌 세려 살짝 빠졌다 쳐 그래 짧게 상대 힘을 역용해야지 밑에 해야 되겠지 한자가 쉬고 있을때는 죽어든 그렇지 지금 배가 들었어 응 против 회개 안써야 돼 형아 바블리 살이 계속 탁ند기고 파도 올리고 응 우 US 지금 움직여야 되네요 먼저 해 먼저 해 기다려야 돼 siguiente 황고 이거 털게 털게 거리가 안들면서 순간적으로 공간이 안됐어 그렇지 밀고 밀고 때리고 그렇지 얼마 안 나왔다 그렇지 움직이야 그렇지 나머지 박자 밀고가 있구요 가스 3초밖에 안 나오는데 어디 해야 되나 그렇지 몸 묶지 말고 그렇지 묶지 말고 고고고고 지금 차이네 치지 말고 그렇지 계속 연타연타 맞아도 파워 들어가고 공기야 리얼 레고 타 땡 땡 땡 땡